자 이번에는 곤입복싱과 PK체육관 자 67kg 대 65kg 고등부 경기입니다 근데 두 분 다 지금 두 친구 다 경력이 한 달밖에 안 됐답니다 한 달 된 친구들 자 볼까요 어우 신장 차이가 이번에도 꽤 나죠 어우 네 좋아요 우리 곤입복싱 친구 어우 조돌적입니다 가드 더 바짝 올라가야죠 가드가 내려가면 안 되죠 아 좋아요 자 가드 바짝 올리고 좋습니다 아 파이팅 좋아요 아 우리 PK복싱은 원투 배운대로 원투 잘 냅니다 원투 어우 지금 투 들어갔죠 어우 지금 다른 건 안하고 원투만 지금 어우 상당히 침착합니다 지금 어우 PK복싱 어우 PK복싱 어우 지금 원투 어우 지금 원투 어우 이번에 3은타 아 역시 신장 차이 아 역시 신장 차이 아 역시 신장 차이 그냥 저 샘이 아 그냥 조용히 오케이 아imm 아 뭐 원투 진짜 잘 냅니다 상대방 친구들 한달, 지금 1개월 된 친구들 간의 스파링 대결이예요 주먹을 좀 위로 뻗을 필요가 있죠 올리고 올리고 오우 가드좋아요 가드좋아요 좋습니다 박치지 말고 골록해 아 이 신장 차이에서 오는 아 네 1라운드 잘 싸웠습니다 두친구 다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군입복싱대 PK체육관 오우 좋아요 간장님의 주문을 제대로 아 정말 역시 저 교과서적인 원투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파워 들어야죠 오우 좋아요 네 오우 좋습니다 오우 잘하는데요 야 또 또 나옵니다 원투 원투 오우 저 원투 오우 지금 투 허용했죠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상대방이 키가 크기 때문에 아 원투 진짜 잘 나옵니다 우리 친구 오우 이번엔 투 스트레이트 자 한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뭐 이런 저런 기술 필요 없습니다 관장님한테 배운 기술 그대로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생각으로 해봐야죠 아 아 아 이거 싫어요 상대방이 아 아 힘들죠 체력적으로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어우 지금 걸렸어요 걸렸어요 지금 이야 지금 스탠디다운 저도 할 말 없는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네 지금 아 네 아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우리 보니복싱의 우진명 아 우진명 PK체육관이 우진명이었고 구태림 친구 이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야